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 제가 몇 번 강의를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귀합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태어난 시가 모를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보시고 또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한가 어떤 부분을 보기에 태어난 시가 중요한가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8자에서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4주 8자에서 연월일시가 있다. 만약에 태어난 시가 신시다. 인시다. 묘시다. 있겠죠. 오늘은 이 태어난 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주 8자에서 태어난 달이 좋다. 태어난 잘 갖고 태어났다. 태어난 띠. 띠를 갖고 잘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태어난 날짜 잘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시가 살렸다. 이 4주 8자를 태어난 시가 살렸다. 시를 잘 갖고 태어났다는 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태어난 시가 4주 한 판을 살렸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정말 근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태어난 시가 유일하게 4주 8자에서 시운법이 있습니다. 시운법. 자 시운법이라는 건 뭐냐. 4주에서 시만 가지고도 4주를 돌려서 운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시만 가지고 봐요. 시. 태어난 시. 어디에서 스님들이 많이 봅니다. 시운인가. 그런데 이것이 깊게는 못 들어가고 더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많이 공부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시운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른법, 월운법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 뭘 왜 중요하느냐. 왜 시가 중요하느냐. 왜 시가 중요하느냐. 태어난 시는 누구나가 다 아는가. 자식 자리를 볼 수 있겠죠. 자식의 자리다. 이걸 이야기하죠. 이건 재미없어요. 뭐가 좀. 이건 다 아니니까. 그런데 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게짜리다는 거죠. 가게.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 내가 장사를 하고자 한다는 아이템을 갖고 장사를 하고자 한다. 가게에 대한 어느 시기에 가게를 들어가는 게 좋은가. 또 내가 가게를 해서 지속성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태어난 시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얘가 가게짜리다는 거지. 월 1시. 얘가 가게짜리고 상가짜리고 얘는 집자리고 나의 집 여기는 건물자리고 얘는 토지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나에 대한 건 거래. 어쨌든 얘는 가게짜리. 그럼 직장인들은 뭐냐면 직장자리다는 걸 이야기하죠. 직장자리. 직장에 대한 언제 내가 직장에 승진이 있냐. 언제 관두는 게 좋냐. 직장 운생 흐름이 어떤가 볼 수 있는 것이 태어난 시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짜리겠죠. 학교. 학생들 질문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한다. 문제가 있다. 중요하죠. 얘가 됩니다. 그 아이의 태어난 시. 재수를 할까요? 다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재수할까요? 합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저 자리죠. 재수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직방입니다. 태어난 시일을 가지고. 재수할 겁니까? 안 한다. 얘는 안 한다. 전과, 과를 바꾼다. 다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는 모든 상담을 이런 상담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 문제, 가게 문제, 창업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 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배우자 자리를 볼 수 있죠. 배우자와의 관계. 자, 중요하죠. 그래서 씨만큼은 잘 갖고 태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이 부분도 다 작용이 되지만 태어난 씨가 가장 많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태어난 월치입니다. 월치, 애를요. 이걸 조정하는 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가장 조정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해장축이다. 한겨울에 태어났다. 그런데 특히 자월에 태어났고 추월에 태어났다. 자월과 추월에 태어나서 너무 춥고 내만된 얘가 사오미에 있다고 했을 때, 사시, 오시 미시에 태어났을 때는 얘를 조호를 해 준다는 걸 이야기죠. 태어난 일지가 조호를 안하고 연지에서 조호를 못합니다. 그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조호를 해 준 것은 태어난 시다는 거죠. 태어난 날짜에 예를 들면 오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얘가 낮에 태어났다고 해서 낮에 아니라 일지에 오늘 갖고 태어났어 그것을 화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화지. 그러나 태어난 시간이 4시, 5시에 태어났다면 이때는 뭐냐? 한낮을 피어난다는 거죠. 한겨울 한낮에 태어났다. 한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조호를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를 조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시다는 걸 이야기죠. 이렇게 추울 때는 이거라도 있을 때 좋다는 걸 이야기죠. 특히 5시에 태어났다면 좌우상충을 한다 해도 얘를 좌우상충을 한다 해도 나중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 판을 전체 마지막에 뒤집게 할 수 있고 말년에 중년과 말년 결혼 이후의 삶에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지만 중년과 말년을 이렇게 보는 것이 태어난 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중년의 삶이 어떻냐? 마지막에 말년의 삶이 어떻냐? 자식이 어떤가? 중말년이 어떤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삶 자체. 지금 50대, 60대들이 와고 상담을 할 때 태어난 시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냉하고 추운 상태에서 옷이 태어났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대운이 줄 때는 이때는 뭐냐? 한 방이 치는 거죠. 큰 비율을 팔아야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아주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치고 나가자. 아주 좋죠. 말년이지만 괜찮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시다 했을 때는 자월, 혜자축월에 신시다 하면은 이때는 뭐냐? 얘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가 안되니까 타인, 주변 사람을 활용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오시에 태어나거나 미시에 태어나거나 사시에 태어났으면 자기 스스로 결국은 한 방 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없었고 좋고 안될 때는 타인의 힘을 빌려서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준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준다. 중년, 말년을 볼 수 있고. 사주에서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하느냐? 어떤 분들은 태어난 달이 중요하다. 태어난 달은 사주의 여덟 글자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그릇의 크기, 격이잖아요. 격. 그릇의 크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어느 큰 흐름으로 갈 수 있는가? 얘가 만약에 관직으로 가려고 하는데 관직인데 어느 부스에서 승진과 크게 성공할 수 있냐는 것을 얘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 그때는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그러면 태어난 시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잠자리를 갖고 잠을 어떻게 해서 그것은 명량이 아닙니다. 잠을 이렇게 잔다. 이렇게 잔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고 잡탕이고 태어난 시도. 우리가 명량적으로 보면 이 시는 직장 자리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고 가게 자리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해왔느냐? 역맛살이 있느냐? 인신사에 인신사에 있느냐? 자원묘유가 있느냐? 진술충미에 있느냐? 큰 흐름을 세 가지로 본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바로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 안에서 일단 좁혀지겠죠. 인신사에 속에 있구나. 아, 자원묘유가 있구나. 아니면 진술충미에 있구나. 벌써 유추해 볼 수 있죠.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보면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을 시를 모르는 사람들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던지고 금방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주를 전체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 자,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신시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일지가 호랑이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인신을 상충하고 있네요. 배우자 자리 인신을 상충하고 그런데 만약에 실을 모른다고 해보세요. 실을 모르고 자, 신신하면 인신 상충인데 상충인데 그러면 배우자 문제의 여러 가지 직장 부분에서 어느 시기에 언제 어려움이 있을까를 선명히 알 수 있잖아요. 어느 해에 문제가 있겠구나 어느 시기에 아니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를 때는 이것을 모를 때는 만약에 신시가 아니고 만약에 해실일 경우 해실일 경우 전혀 다르고 오실 경우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시일 경우에 너무나 잘못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인신 상충인데 대원에서 만약에 이러냐면 신대문이 들어왔다 했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우자 자리에 집을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어떤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그래도 유축화된 시를 볼 때는 유축화해본 상태에서 하나하나 뒤집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주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걸 이야기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봅니다. 인신사회, 좌우미역, 진술축미 얘네들의 인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축미 속에 이 네 개 중에 벌써 딱 누가 하나가 들어갔거나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를 모를 때는 시는 바로 이 자리다. 직장, 가게 이런 부분 태어난 시가 태어난 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출산태계를 할 때 혹은 아이가 제왕절교로 태어날 상황이 있습니다. 제왕절교로 태어났을 때 정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신시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시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오, 미시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유시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본다면 이 사주에서 전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신시냐 유시냐에 차에서 단, 오군 차이에도 엄청나게 사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5분 정도 잘 조정해서 시에 맞춰서 태어난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냐 당사자가 좋겠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 건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중년, 만년에서 정말 한 방이 있는가 한 방이 없는가는 이걸 또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가 태어난 시가 모를 때는 모를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봐라. 가게에 대한 부분에서 오픈한다. 가게 폐업한다. 언제 가게가 나가느냐. 이 부분도 가장 큰 사치를 갈 수 있는 것이 이거고 승진과 합격과 그 다음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이런 부분도 태어난 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충전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정확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를 정확히 알고 분석 들어간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문제 내가 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가 일관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해석이 되면 이 부분만 잘 해석이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데 이 관계에서 이 자리가 시가 이런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어난 연지를 가지고 태어난 연지를 갖고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태어난 달 가지고 태어난 날짜 태어난 날 갖고 이 사람의 가게 자리가 어떻냐 이 사람의 지금 학교 자리가 어떻냐 이 사람의 지금 직장 자리가 어떻냐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만 열두 개 인자만 이해가 된다면 인자 이 자축임의 인자 열두 개 인자의 특성만 이해가 된다면 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